한국국토정보공사 무상공공산후조리원회에 대해서 복지부의 원한 수용을 촉구합니다. 불수용 결정은 복지의 퇴보이자 지방자치의 침해입니다. 시민 여러분, 성남시가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성남시는 의료, 교육, 안전 등 3대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민선 6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지난 3월 16일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정책 발표 후 조례재정, 예산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왔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두 차례 협의조정위원회 참석과 3차례 추가 보완자료 제출 등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 19일 정책 수용을 거부하고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6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 초법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지방정부 발목잡기를 통한 복지정책의 퇴보이자 주민에 의해 구성된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자신의 산하기관쯤으로 여기는 지방자치 훼손 행위입니다. 성남시는 100만 시민과 함께 모라토리언을 졸업하고 재정건전화를 이뤄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복지 확대를 위해 그리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산후조리 지원을 준비해왔습니다. 성남시가 이 사업을 위해 주황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주어진 예산을 아끼고 아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 낭비 막고 세금 철저히 걷어서 만든 재원으로 시민복지를 위한 정부시책사업을 하겠다는데 왜 막는 겁니까?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산후조리지원이 지역 형평성에 위배되거나 산모 간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고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초법적 발성입니다. 첫째 주민들이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인데 다른 곳에서 못하니 너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퇴보와 하향평균화를 강요하는 것일 뿐입니다. 똑같이 해야 한다면 지방자치는 왜 하며 자치단체장은 왜 선출합니까? 둘째 산모 간 불평등 주장은 어이없는 궤변입니다. 무상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 10 내지 20%가 이용하게 하고 일반산모는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 정책은 보편 복지를 반대하는 정부 방침에 맞춰 계층별 선별복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산모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보편 복지라서 안 되고 선별복지를 하면 불평등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반대하겠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이십니다. 셋째, 타당성 결여를 이유로 거부한 이번 결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정한 권한을 넘어선 초법적인 권한남용행입니다. 통법 제26전은 협의 조정의 목적으로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의 무상산후조리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되지도 않고 누락되지도 않은 제도이므로 불수용으로 이를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복지부는 중복이나 누락심사 여부 외에 사업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성남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이고 복지부 장관은 성남시장의 상급 결제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넷째,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불수용 결정에 불응해서 사업을 강행하면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어떻게든 이 사업을 막으려는 복지부의 이 위협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초헌법적 사고이자 주황정부의 월권 횡포입니다. 산후조리원 정책은 여론조사에도 드러나듯이 성남시민뿐 아니라 국민 72%가 압도적으로 짓지 않은 정책입니다. 산모를 지원하되 산후조리지원비가 아닌 출산지원금을 확대해라 또는 정부시책인 건강관리사 파견 확대를 하면 되지만 산후조리비 지원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은 주황정부 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신규시책은 무조건 막겠다는 일방통행행정의 전형입니다. 왜 국민이 환영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까?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자치단체의 출산장려시책을 권장해도 모자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산후조리지원을 끝까지 막으면 복지후퇴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겁니다. 복지부가 막을 것은 성남시의 모범적 출산정려정책이 아니고 메르세나 아니면 복지후퇴입니다. 절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명시된 것처럼 국민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OECD 최화위권인 절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사안이고 여야 중앙지방을 떠나 온 나라가 총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될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다시 한번 무상산후조리지원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회부취소와 원안수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 여러분 더 이상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이 고통이 되어선 안 됩니다. 국민과 시민이 찬성하고 국가와 성남시를 위해 꼭 필요한 출산장려정책인 산후조리지원사업은 행정적, 정치적, 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관찰해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속에 출산이 축복인 대한민국, 성남시가 앞장서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국민들이 이렇게 다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전국민 거의 대부분이 찬성합니다. 성남시민도 다 찬성합니다. 또 정부가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정부 시책에도 부합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필요하고 국민과 시민이 다 동의하는 사업인데 그걸 거부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칭찬받는 일을 하지 마라. 정부가 잘못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에 다름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지를 위한 그런 행위, 그런 권한남용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책 자체도 추진하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또 정책의 본질적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점들을 저희가 반드시 주지하고 실천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역경을 겪더라도 이 정책사업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